네, 안녕하세요. 쯔미따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펜더 스트랩이에요. 아메리칸 빈티지 2 썬입니다. 썬 디자인으로 나온 거고요. 색상은 4가지 색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. 얘는 다코타 레드라는 레드 색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. 전체적으로 썬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진짜 펜더의 느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. 약간 빈티지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 뭔가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때도 좀 좋죠. 진짜 좀 예술적으로 기타리스트다운 그런 스트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얘는 원래 53,000원 가격인데 요즘 42,0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화려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끈 조절 되게 자유롭게 되고요. 이렇게 굉장히 쉽게 끈 조절되고요. 튼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컬러 매칭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34인치에서 39인치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기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둘러냈을 때 뭔가 화려하게 튀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색깔 있는 펜더랑도 굉장히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네요. 펜더 스트랩 아메리칸 빈티지2 썬 시리즈입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어요? 그러면 가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